자 가족분들 카메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신랑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자 10년 후에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10년 후에 변호야 잘 살고 있지 설마 이혼한 건 아니지 아 아이는 있으려나 하나 둘 아 근데 뭐 없어도 상관없고 나는 우리 혜인 이만 옆에 있으면 되니까 난 그냥 지금 네가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때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혜인이 울리지 말고